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냥 편한 느낌이 좋았어 최후의 사람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이게 뭐야 진짜 남자로 느껴져 아마 사랑하고 있었나 봐 오빠 너만 바라봐 바빠 그렇게 바빠 아파 마음이 아파 내 맘을 몰라줘 오빠 그녀는 애파 곧봐 그녀는 아빠 바빠 이젠 나를 가져봐 이젠 나를 가져봐 이젠 나를 가져봐 다른 연인들을 봐봐 다른 연인들을 봐봐 처음엔 오빠로 다 시작해 결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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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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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는 애파 바빠 이젠 나를 가져봐 이젠 나를 가져봐 이럴 그녀는 애파 그녀는 애파 다시 그녀는 애파 오빠 나만 바라봐 바빠 그렇게 바빠 아파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을 놓쳐 오빠 그녀는 예뻐 오빠 그녀는 아파 봐봐 이제 나를 가져가 이제 나를, 이제 나를, 이제 나를 가져가